잘했어 보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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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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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봐봐 노이가 맞아 아직 몰라 아직 몰라 대박이야 와아 있어 있어 야 진짜 봐봐 야 진짜 봐봐 형님 사방에서 들어오는게 나을 것 같은데 어디서 갔어 오 오 오 오 오 오 야 별가 있어 여기 조심해요 다 조심해 일단 준비하고 있어 올라왔다 올라왔다 오 빨리 그치기를 기다리지 말고 그냥 빨리 정치 처리 빨리 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여기서 나가는 것이다 하루 밤 지나면 또 하루를 살아야하는 곳 정글 거저 주어지는 것이라곤 없는 이곳에서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국토의 90% 이상이 정글인 벨리즈의 내륙 지방 그곳에서 이어지는 명만족의 두 번째 생존 아야 정글에서 아야 정글에서 살아남마라 어 어 잠깐만요 야 야 동작이 동작이 어 나가면 안 돼 아 어 소리가 들려 어 오 오 오 이거 뭐야 되게 신기하다 여기에 고북이가 살아 어 요정이 보여주고 싶다 우와 살려주들은 어 어 어 이번에 저희가 덮게 돼요 벨리즈의 정글은 좀 적대적인 정글입니다 적대적인 정글입니다 적대적인 정글입니다 어 정말 정신을 똑바로 잡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. 들어가자마자 독거미 손바닥만 하고 동물의 한국에서 보는 느낌이랑은 전혀 틀리더라고요. 아주 젊은 것들이라도 포스가 있어요.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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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. 여기 봐봐. 엄청 커. 엄청 커. 물리면 죽을 수도 있다고요? 저거 밀라고? 저거 밀라고? 우리 보고 있는 거야?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여기 있다. 현진이 불러 봐봐. 이게 지금 올라오는 거 아니야? 우와. 우와 빨라 빨라. 이것도 동남아 저것도 동남아 뭐. 파이징. 됐어. 파이징. 예스. 돈 터치. 돈 터치래요. 뭐야. 야 돈 터치해. 다 봐.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. 이건 아니다 싶어서. 그럼 직접 복잡 미묘한 감정. 여기에 계속 있어야 되는 거야? 정말로 여기서 촬영을 해야 되는 거야? 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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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. 그 배경이 또 거기입니까? 아포칼립토 영화 배경이? 그 문명 이야기예요? 에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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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포칼립토에 제규어 나왔구나. 그럼 거기 제규어 있어요? 거기 제규어 있어요? 재규어, 맹수 멋있잖아요. 만나보고 싶었어요. 자구워들이 자구워들이 첫 스케치를 했었어요. 자구워들이 여기있어요. 재규어 퍼퓨어가 있으면 그리고 걔네들 난폭하잖아요. 걔네들 나무도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애들이. 내가 얘기하면. 높은 나무도 올라가요. 기록하면 재규어 나올 것 같지 않아요? 또.